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은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매력적인 주인 애리조나의 문화 답사기, 역사 답사기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분, 여행 좋아지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행을 직접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지역 대학병원들이 많이 어려워지네요. 지역 대학병원들이. 이제 조선일보가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줬으면 의료사태가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죠. 후반전 가면서 조금 더 많이 달라지는데 조선일보에는 의사 출신의 기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철중 기자,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아주 오늘 장문의 글을 썼네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단 사직, 지역 대학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보다도 올 상반기에 작년 전체 사직자의 80%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같은 사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1.6배 정도가 대학을 떠나겠죠. 전문의 중심병원계획의 연세이동, 지방필수의로 붕괴 악순환 조선일보의 의학전문기자가 아주 냉정하게 글을 썼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 병원에서 중증 심장병 환자 진료하던 A 교수가 사직하고 떠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심장 중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이제 20명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료 사태 이후에 같이 일할 동료와 후배, 제다들이 없어졌는데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한 병원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사직합니다. 교육기능도 없고 또 그다음에 임상경험도 여러분들 충분하여 쌓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지방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 전공의 이탈 등으로 대학병원 본연의 중증 필수 치료가 어려워졌다. 수술 같은 게 원활하지 않게 된 거죠. 가르칠 전공이와 학생이 없으니 교수로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국립대학 병원에 계신 분은 세 가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진로기능 그다음에 교육기능 그다음에 연구기능 이게 다 여의치 않게 된 겁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관련 교수 의견을 묵살했다.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에 비해서 임금이 절반이다. 임금이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숫가가 낮으니까 대학병원이 돈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오라고 하는 대도시 병원이 많고 개업에도 관심이 많다. 지방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일반 병원이나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공기하고 좀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강원대 병원내과 B 교수는 갑성선 질환과 골다공증 환자를 의욕적으로 연구하던 충진 교수라서 강원대 교수진이 거의 빈자리를 아시아하게 됐다. 충북대 병원 심장내과 C 교수는 충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전기침으로 심장벽을 찢어서 고치는 의사고 심장내과 D 교수는 배장한 교수 같네 지난 3월 병원을 그만두고 부산의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그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묘을 높이는 스탠트 시술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스탠트 시술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 필수과들인 거죠.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많이 그만뒀네요. 교수 사직 현황 이렇게 큼직하게 해놓으니까 2023년 전체를 100으로 하게 되면 2024년도 상반기만 따진 겁니다. 강원대가 150%니까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연결되게 되면 300% 3배 정도 더 나가는 겁니다. 충남대 병원이 125%니까 하반기도 계속되게 되면 1.5배가 떠나는 겁니다. 50%가 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지방국립대학교 대학교수직을 사직하시는 분이 전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거죠. 보시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의료공백이 해당 지역에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던 지방국립대 병원 교수료 사직이 크게 늘었다. 2024년 사직다의 80% 정도니까 80% 정도니까 50%가 정상인데 80% 나왔으니까 30%가 더 떠나는 거죠. 똑같은 추세가 하반기도 지속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1.6배 정도가 더 대학을 떠나는 거죠. 가장 높은 사직률은 방사선 종량학과 75% 흉부외과 63%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60% 필수 의료이면서 기피 성향을 보이던 진로가의 사직률이 높았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기능이 상당분 와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정도의 실력 있는 분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옮기셔가지고 교수직을 버리고 대학병원에 진로만 하는 의사 이른바 촉탁 의사로 신분을 바꾸고 전공이 이탈 등으로 대학병원 본연의 중증필수치료가 어려워진 데다가 가르칠 전공의와 학생이 없으니까 교수로 남아있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보수가 박할 겁니다. 뭐 보지 않아도 박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이 계속 적자 상태일 테니까 그러니까 개의원이 가운데서 좀 머리가 괜찮으신 분도 많겠지만 대학 교수 본급은 상당히 적은 박할 겁니다. 국립대 병원 교수 임금이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 지방 국립대 병원 의사들이 이직에 덜 썩이고 있다. 당연히 생활인들이니까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참 여러분들 교육비가 들어가는 나이일 테니까 부인들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그날 큽니다. 나가라고 그렇다고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떠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전공의 비율 상위 전부가 여러분 거의 필수네요. 암치료하는 방사선 종량학과 심장수술한 흉부외과 분만 부인암치료 산부인과 신생아 영육아 진로 소아청소년과 암진환 핵의학과 암수술 장기 이식하는 외과 이렇게 전공의들이 떠난 비율이 상위를 차지하는 거죠. 어떻든 필수과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역병원을 살리고 지역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의과대학 정원정책이 의정갈등과 전공의 공백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지방대학병원과 지역종합병원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갖고 출발한 정책이 전혀 예기치 못한 여러분들 폐해를 끼친 사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남 진주의 한 종합병원 원장은 대도시 병원의 전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마취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을 대거 그만두고 떠났는데 새로운 의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난감할 따릅니다. 진주에서 대형종합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립대 대학 빚이 많네요. 올해 상반기 빚만 1조 3924억이니까 많은 부분이 2월달에 시작된 의료사태 때문에 기압박하겠네요. 지난해 전체 차익금 1조 3158억을 넘어섰으니까 상반기 빚이 잃었으면 하반기도 이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2조를 넘어서겠네요. 이거 다 재정으로 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국립대 병원이니까 실상을 참 잘 전하는 하반기 의료공백 사태에 지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이 가속화되고 중증환자 응급환자 진로공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후년 의과대학 정원 전면 재조정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전공이 복귀를 포기하고 대학병원 필수 위로 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 재원책을 내놓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자주 조망을 안 하는데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지금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전공의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당직을 선다고 하거든요. 야간 당직을.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들이 가장 주의하는 거가 무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노동 강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전날 잠을 설치거나 잠을 좀 못 자거나 당직을 서는 게 아니고 잠을 좀 못 자거나 잠을 설치거나 하더라도 다음날 타격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습니까 봉급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직 때문에 이런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전번에 한 분께서 아드님이 대학 조교수인데 의과대학 조교수인데 그만두는데 중요한 이유가 당직 부담 때문에 전공의나 전문의 할 때는 그래도 다음을 보고 했는데 또 전공의나 전문의처럼 그렇게 당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알아 잘하겠지 해가서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참 오늘 아주 냉정하게 쓴 겁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께서 하신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상황을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2월 달에 되게 이제 휴학계를 낸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휴학계를 개별적으로 냈지만 어마어마하게 휴학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학생들이 휴학을 내고 이제 다가버리게 되면 이제 인턴 공급도 안 되고 하니까 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대학에다가 지금까지 휴학계가 수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든 휴학계를 수리 못하겠다 수업을 받든 못 받든 간에 한학년식 그냥 올려야겠다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학계를 올려주냐 그래서 어제 보시다시피 동경대학은 1968년도에 동경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서 장기화 돼가지고 수업을 못 받았으니까 1969년도 6구 학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 뽑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받는 수업이거든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게 붉은색이 있는 앞부분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1학기에 마쳐야 될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전혀 못 맞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유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총리 이주오 교육부총리는 무슨 말이냐 탄력학사안을 운영해가지고 인컴플릭트 이런 스쿼드 주고 그 다음에 F학정을 받더라도 그거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9월 계약하게 되면 못 배운 거까지 다 함께 배워가지고 그냥 학생들 유급 없도록 해야 된다 유급을 시키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유급을 시키게 되면 4,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될 거를 3,000명에다가 늘어난 1,500명 그런데 이제 유급자까지 합치게 되면 7,500명이 되죠 7,500명이 예과본과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영 교육신당 의원이 소아청소년까지 여러분들 전공이니까 교육이 불가능하다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럼 7,500명을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부가 얼마나 이런 빡센 거 하니까 예과 80학점 본과 160에 200학점을 소화해야 되는데 1학기 수업 반영을 겪은 상황에서 계절학기 I학점으로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교육하는 게 그 방송을 어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오래전에 의과대학 교육을 받았던 분이 의과대학 교육이 법학과 교육하고 경제학과 교육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도를 한 번 더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오면 한 학기도 아니고 1년 유급시키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의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부하고 싶고 시험부는 학생 입장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의과대학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같은 1차 기초과목을 확실히 이수해야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같은 2차 기초과목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2차 기초과목을 이수해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같은 임상의학을 이론적으로 배울 능력이 갖춰지고 임상의학을 이론적으로 확실히 배워야 병원에 실습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몰아서 배우면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의대 교육은 굉장히 개청적이네요 1차 기초과목, 2차 기초과목 이렇게 이름들 착실히 배우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것처럼 건물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법학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법학은 법학 개론 배우고 강론은 다 동시에 배워야 될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런 자유롭게 힘든 것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경제학에 이런 박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경제학도 경제 원론 마치고 나면 다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2차 과목, 3차 과목 없습니다 동시에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혹시 교육부총리나 대통령은 의학 교육을 하고는 다른 교육을 받으신 것 같다 이분이 경제학 교육이나 법학 교육을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직학을 통해 정상 조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못 배운 상태에서 병리학을 배우면서 비정상적인 조직을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게 되면 구구단도 못 외우는 초등학생에게 세 자릿수 곱셈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때와 달리 통합교과적으로 의대 캘리콜이 바뀐 학교가 많아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폐렴을 배우면서 폐외, 해부학, 생리학, 백리학, 내과학, 외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라 수업을 받고 F학점과 육업이 없고 다른 과처럼 F과목을 받은 과목은 나중에 재수강해야 하는 방식은 의대의 실정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관료들이 주로 전공한 경제학이나 법학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법학이나 경제학은 다 가능합니다 법학이나 경제학은 1차 기초, 2차 기초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학 원론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동시에 거시이론, 미시이론, 행정, 재무론 그다음에 계량경제, 수리경제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경험에 기준해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이주호 이주영 교역신당 의원은 전문의로서 의과대학을 마쳤고 이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아마 코넬인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 경험이 다른 겁니다 경험이 다른데 법학 교육은 내가 안 받았지만 다 비싼 아겠습니까 법학 개론 배우고 난 다음에 그냥 헌법학, 행정학, 민법, 행사법 다 각자 배우면 될 거라고요 동시 진행이 가능한데 이분 말씀은 의과대학은 동시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을 하나에 못 배웠는데 동시에 수강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딱하신 분이 많네요 본가 4학년 학부모입니다 수업료 내고 절차 따지느라 두 번씩이나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6업이면 내년 또 등록금을 꿀꺽 하겠다는 것이고 휴학계 접수 안 받아서 군 입대도 못한 채로 7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아들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같이 피말라가며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객지에다 얻은 자취방이나 생활비도 고스란히 나가게 하는 이 정부와 학교입니다 학생도 저희도 국민입니다 누가 의과대학생 집안은 다 부자라고 하던가요 이 모든 피해와 부조리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딱한 분입니까 지방에서 내용을 미뤄보건대 딸 아들이 다 의과대를 다닐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하숙방 이 자취방을 얻었을 것이고 그게 비용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급격한 정책들을 실시하니까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급격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까 공익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엄청난 무리한 조치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정책의 예측성이 없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다른 정권들이 등장하면 또 얼마나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전에 그 울부짖는 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거죠 여기 이제 이분도 아마 의사분 같습니다 한 과목 F를 받으면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고 대상 환자가 치료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의 지식의 모자람으로 환자를 사망시키고 진급시키는 것보다는 그 학생은 빨리 의대에서 제거해야 될 많은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실제 임상에서는 한 번에 성공해야 되지 모르는 지식을 찾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을 6업생에게 치기로밖에 안다면 진로를 받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육을 갖고 있는 특별함 독특함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의대의 정원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크게 깨우친 것이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사회에 좀 선한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뭘 많이 깨우쳤는 거 아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일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이 쉽지만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사회적 이슈를 갖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연구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잘한 결정 가운데 안 한 거죠 그때 정시의 판단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과대학 문제를 사실과 진실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가능하면 안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반화하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한 분께서 인문계 상위 고득점자가 의과대학을 간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공박소는 의료계를 대변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계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의 의사 문제도 의사 수혜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할 진료가의 의사들이 배치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보면 모든 문제가 자원 배분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 글을 남기시니까 바로 이런 무슨 글을 남기셨는가 하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 1부만 보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좋은 영상 양질의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드뭅니다 굉장히 제가 밑에다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밝혀주셔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얼마나 재앙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더 심해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입 다물면 그냥 편안하니까 법률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을 때 다 드러나도 법률 한 사람들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받는가 하니까 전부가 다 공박사님 그렇지만 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비용은 다 같이 지르니까 자기 지갑에 돈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 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본인의 감각하고 맞지 않으면 당장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다 입을 다무니까 전체가 다 이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홍식 원장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장문에 글을 기구하셨는데 이제 의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 대부분 의대 정원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대 진학을 바랄 수 있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 학원 및 관련 사업자들이 의대 정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전체 국민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의사들을 꺾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은 다수입니다 의사 구전 불편한 기사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언연 중에 의사들은 특권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며 환자를 볼모로 입금만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속내는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이 되고 의대생도 들어오고 전공의가 하나둘 복귀하는 윤석열이 의사를 꺾는 시나리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은 의료를 자기 관점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다다익선이라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 의료 서비스 경쟁이 올라가서 보다 값싸고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개별 의사들의 수입이 떨어져 일반인과 소득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탓입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 김홍식 원장님 이야기가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치료해야 될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봉급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모든 세상에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름 D를 따르게 됩니다 팔려야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아주 독특한 서비스입니다 뭔가 하니까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는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의사수가 여러분 한 사회가 지탱이 될 의사수보다 의사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게 필적해서 한 국가가 치료해야 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이것을 발언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의료 서비스 자체가 특별한 서비스인 겁니다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비례에서 건강보험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 사는 겁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경제 원리 하나인 프로바이더 인듀스 디멘드가 유독 강하게 작동되어 국민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지 어떻게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지 그걸 이해하고도 쉽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끔 미워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아니 왜 의료계를 대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한 국가가 의사 수를 그냥 급증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 인정 안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의료 국가들은 의사를 과도하게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부분 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본능하고 다르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저는 뭔가 아니라 30대 말에 경제연구원을 만들어가 여러분들 한참 활동할 때 그냥 떠나게 손을 튼 거는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20년 30년을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난센스고 바보 같은 짓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공공 이슈는 일제 안 다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그냥 어떻게 운명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공공 이슈를 다루게 된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죠 그런데 공공 이슈를 다루다가 우파 유튜브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에서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해주면 되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저게 아닌데 저렇게 가면 망하는 데 아닐까 여러분들 소수의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뭡니까 욕을 먹고 하는 거죠 대중을 설득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끝날 겁니다 그 비용이 이제 크겠죠 그 비용이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원은 의대 가기를 열만한 학부모가 있고 정부가 탈법적으로 밀어붙지만 의사를 한 번 꺾어주기를 바라는 사회분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의료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성공인데 의과대학 정원은 결과로 의료를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아는 거죠 의사들은 아 의사들은 수술받을 의사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 의사수 늘리게 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분은 안타깝겠습니까 성공이란 의료가 제대로 의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선호한 대행병원은 몰락할 것이고 필수 의료가가 이런 기능을 상실하게 될 거니까 작은 의료기관 천국이 될 겁니다 의사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중증 응급환자들은 사회주의 의료에서 보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응급실을 뺑뺑이를 하다 죽더라도 앰뷸런스 타보는 게 부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대형병원이 몰락했는데 사슬 앰뷸런스 업체가 유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수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그거를 현직 의사들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김홍식 원장께서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페이스북이 수천 명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러 명이 와가지고 보는데 하도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억 같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을 좀 들어라 의과대학 정원은 늘릴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들 수술 받기가 힘든 세상에 온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로 파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드러납니다 얼마 안 갈 겁니다 금세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도 의사 자신들조차 중증 응급 질병은 치료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이야기가 누구에 나옵니까 주수호 여러분들 개원님께서 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끼리 여러분 아는 거가 아름아름으로 부탁해서 치료받는 것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현존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치면 우리나라 중증 응급 질로는 막을 내립니다 죽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죽는 운명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박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이 필수의료과분들이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야간 당지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 그걸 보고도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될 건지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는 거죠 편의전보다 훨씬 더 의사 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건 개인의 의원들이고 그냥 작은 병 생기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큰 병이 생기면 가야 될 대형병원의 역할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귀에 좀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낸들 여러분들 귀에 순한 이야기를 왜 안 하고 싶은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형 유튜브들이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본전 이상하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죽는 건 나중에 다 같이 죽는 건데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딱 통박을 보니까 저거 남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보니까 남는 장사 아니니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이야기 오늘 요지는 이렇게 참 복잡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는 여러분들 참 꼼꼼하고 잘 따지지만 이게 이렇게 참 따지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 김용식 원장 김용식 원장님은 정확하게 사태를 보는 거죠 의료 서비스는 정말 특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화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의료 빼고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자본주의 국가도 의사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마운 건 한국은 의사 수는 평균적으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부지런히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 수가 많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효과를 거둬온 겁니다 숫가가 낮으니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좀 건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오늘 김용식 원장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개원이들은 수없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형 병원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그런데 벌써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한 5, 6년 정도 전문의가 현장에 이런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은 300명 평소에 3000명이 나와야 될 게 300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필수의료과 대학 교수분들이 대부분 다 은퇴를 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 그 의료기술이 전수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비법이 전공이 4년차 5년 3년차 2년차 1년차 인턴 그게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컨베어 시스템처럼 그리고 전문의 그거를 현직 의사들이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충수염이 발생했다 충수염을 누가 수술할 거냐 이런 과정에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컨베어 시스템 가운데 산 4, 5년차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수습을 하려고 할 건데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4, 5년차 빠져도 그냥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만두니까 더 전수가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료 문제는 또 전부가 다 비용을 같이 치료해야 되니까 개인 지갑에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쓴소리 좀 다른 소리 하게 되면 미워하고 뭡니까 댓글에다 욕 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영원히 공공문제 언급 안 했을 겁니다 왜 언급 안 했느냐 벌써 30대 말에 깨우쳤으니까 공공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다 뜻없는 이야기다 대다수 사람들은 들을 생각도 않고 그냥 한국과의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민도에 맞추어서 그냥 흘러가는 거다 뭐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손을 떼고 여러분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 20몇 년 전 이야기네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공공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낯간적인 생각 갖고 있지 않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세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펴낸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감동도 많이 받으실 거고 이 양반이 말로만 떠드는 유튜브가 아니고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에 미국의 남서부를 이렇게 답사한 애리조나 답사기 두 권은 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권은 김동주 박사의 필생의 역자인 기독교로는 세계 역사 이 책은 아주 참 잘 쓴 책입니다 자 여러분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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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